마침 라디오가 뭐야. 이 시간 차도 안 막혀. 그러게. 여기저기 긍수표 날리는 대표님 말려야 해. 뭐야? 신고한 쪽 샥스 때문에 난리 났는데? 샥스가 왜? 음방 출연한대. 그래? 간만에 음방 컴백한 데서 축하해주러 왔는데. 너 할 말 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 몰라? 나 몇 년 차야. 음방 출연하고 안 하고는 얘네가 결정하겠니? 회사가 하겠니? 알만한 애가. 축하해줄 분위기가 아니네. 기분 풀리면 연락해. 아니, 안 풀려도 연락해. 오케이? 쪽팔리겠다. 라리마가 왔네. 안 해요? 왜? 네가 그렇게 원하던 권력이 상대역인데.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. 난 용기는 아니라고. 난 용기하는 순간? 그동안 내가 싸우는 이미지 한순간에. 너보다 못한 애들도 다 아는데?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. 그리고 나 라리마야. 어디서 우유주사 맞다 잘리네. 땜빵하라고요. 아, 그래도 권력인데. 아무리 권력이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. 뭐, 여기랑 뛰어주면 OS팀 불러준다고 해요. 네가 뭐가 잘랐는데. 아, 진짜 같이 못해먹겠네. 지가 공둔 줄 아나 봐. 넌 걸그룹 하지마. 춤, 노래, 비주얼 다 뛰어난데. 여기가 약해서 못 버텨.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. 이제 와서 권두라고요. 권두라고는 안 했다? 걸그룹 하지 말랬지.